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2020년도 2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.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지난 11일 광양시청에서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이사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사업계획안, 그리고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·의결했습니다.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내년에 AI로봇 보조교사 지원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9억 8,9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.